다음 연습생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와 얼굴 봐 와 와 아이돌이다 비율 부서 오 멋있다 와 얼굴 봐 와 아이돌 기술 나와 우리 집에 갈래? 응? 집에 가자 우리 정말 잘생긴 사람들 막 아이돌 하는 건가? 응 아니 무슨 생각엔 다들 거의 지금 현직 아이돌 해도 될 것 같이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 배진영 사기다 춤 잘 추고 난 춤 잘 추지 노래 잘하지 얼굴 자는 게 참 진영이는 봐도 봐도 얼굴이 소멸 직전이네 신호인 배진영 연습생 눈에 띄는 비주얼을 자랑하는 연습생이죠 홈페이지 맞춤형 에스파 런퍼런 버튼 에스파 두스 에스파 호시 방금